V.E.P. 안녕하세요. V.E.P.입니다. 안녕하세요. V.E.P.입니다. 여러분 1월에 왔습니다. 2월! 저희가 매달 하는 생일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네. 또 저희가 원래는 멤버마다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뉴얼에서 이번에는 상품을 걸고 저희가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은? 이번 상품은? 양초! 양초! 캔들! 캔들! 정말 향기가 좋고 잘 들켜놓고 저는 정의적으로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해야 하는데 이번 게임은 영화 OST를 듣고 맞추는 게임을 할 건데 저희가 그러면 바로 그 게임을 진행해볼까요? 네! 렛츠기릿 앞으로! 렛츠고!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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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1, 2, D! 땡! 땡! V.E.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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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겨울어! 렛츠고! 엔트리어 넌 엔트리어 넌 아! 뭐가? 너한테? 친절한 금자씨 아! 좋네! 안 돼! 진짜 방음이 이런 거 되게 잘 알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요! 영화 너무 좋아해요! 뭐야? 아까 다르다. 주! 스파타! 위 아웃 스파타! 다르다. 맞잖아. 300x3 땡. 에이 형! 300 해주세요. 마이 마시스. 뭐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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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은데? 영화 지금? 300. 위 아웃 스파타! 몇 번째씩 찔렸어요? 미 아웃 아니에요. 미 아웃 스파타 아니야? 미 아웃 스파타 아니야? 바로 바로 로우. 디스 이스 스파타! 아 왜? 에이 형. 스파타. 뭐야? 스파타야 뭐야? 왜? 로우. 스파이티! 영화 이름은 300. 그럼 뭐라고 해야지? 디스 이스 스파타! 아니요. 이거는 지우스야 해. 지우스 안 해? 아닌데? 스파타! 스파타!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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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는 하스 씹만먹은 노래고요. 제목은 다크 나이트 좋을 거야. 땡! 바로 로우! 바로! 배트는 다크 나이트. 맞지? 그냥 다크 나이트? 네. 그냥 다크 나이트 싶다. 세지마. 다크 나이트. 아, 이렇게 해야지. 연출 하나! 뭐야? 지우철! 이곳 뭐 그래? 앤디킹 왜 이렇게 맞더라? 엔드가? 엔드킹 앤디킹 엔드 인피니티 워 세트에 있는 인피니티 워 아니. 잠깐. 아 근데 잠깐 봤을까? 저 뭐래요? 잠깐만 잠깐만 뭐? 대문지? 너무 땀면 그 뭐야? 뭐 큰일 나왔냐? 왜 이상해? 타자? 지우! 기생충? 너랑 또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 이런 거? 저 진짜 장면 안 추고 기생충 생각하셨거든요? 아 진짜 진짜로요 생각하실 때 엔젤 다 잘 안 했을까? 또는 우리 땀 그렇게 그럼 제가 기생충에 나온 그 우리 제시카시가 부르신 노래를 부르신 노래를 제시카송 제시카송 제시카 배동 땅 일리도의 시카고 과선대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유니셉 플릴 짝 1차 면접 도고 민호 박소단 지키를 좋아해 야옹 시청자 Hawking 3차 면접 도고 3차 면접 도고 4차 면접 도고 뭐지 저번니? 저기 좌말좌말 저기 쪼만리 뭐지? 뭐지 논아? 아 찐아 않건 같았어 만다님 여자 장민 Volume 뭔지? 내버린 뭐 기다리는지? 남편이가 Jap Fach 아! ben 왜가 Frost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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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할까? 영화 텐트야 이거 같이 시켰어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우리 형들? 네! 이번 게임에서 제가 일단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A&M 때문에 제가 캔들을 스무스 만들어서 우리 벤즈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2월 생일까지 또 봐요 안녕